네 개 Elena 수야 수야 차가워? 잘하네 이렇게 소원 체크하는 거야 애기들이 오리로 사람들이 물이 처음 들어가면 물에 수온을 쬐고 심장에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새들도 마찬가지로 물이 딱 오면은 뿌리로 수온을 딱 체크를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쇠야 운동해? 안해? 안해? 쇠야 왜 안해? 운동해 아 나래가 먼저 할 거야? 그렇지 나래 해 안할 거야? 왜? 사진까지 오늘은 카메라까지 딱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안해? 쇠개구리야? 응?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 안하네? 빨리 해 그렇지 우리 나래 해 목욕하고 와 나래 그렇지 응척해 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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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 거야 목욕 엄마 그러면 나간다 응?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엄마 간다 느끼 놀아 응? 목욕해 나래는 걷는 것도 이뻐 나래는 걷는 것도 이뻐 나래야 쇠개 목욕 Hind ension 회사 해보 마이 Brooks 목욕해 뱀척 안을거야. 뭐 나간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목욕해 그리 봐봐 멜론이 목욕하러 왔잖아 멜론이 목욕하러 왔잖아 멜론이 목욕하다가 멜론이 목욕하러 왔어 너네 아내면 제대로 하게 안 할건가봐 멜론 멜론아 애기나 싸워? 라나 엄마 갈거야 엄마 밥먹고 출근해야 돼 응? 엄마 잠깐만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응 수야 빠이빠이 수야 빠이빠이 응? 간다 엄마 응? 산이야 산이 목욕하러 왔다 응 심산이 자 요 아이는 나래 자 요 아이는 수야 수야 수야는 일로우사이드 코뉴워 블루파이네플 코뉴워 자 카카리퀴 그린파이드 응 응 응 네 하기 싫은가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목욕 실패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이빠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뿅 끝 끝 끝